아, 깜짝이야! 누구세요? 너 뭐야? 나 다는... 야, 미친놈아. 너 또 화장실을 주러 왔냐? 아, 너 밖에서 못 사잖아. 우리 집에 공중화장실이야? 뭐야? 누구? 아, 그냥 개오래된 친구. 근데 넌 왜 왔냐? 나 친구랑 술 마시러 왔지. 아, 근데 우리 집이잖아, 미친놈아. 오빠라고 그랬지? 머리 안 빨았지? 꺼져요, 씨. 아, 진짜 너 안 가냐? 좀 껴주시면 안 돼요? 어... 네? 전 상관없어요. 난 상관이 있고. 왜? 내가 신경 쓰여? 아, 됐다. 그냥 마셔라. 아우, 답답해. 야, 너 뭐해? 뭐? 괜찮아. 제 원래 저리. 야, 괜찮아. 얘랑 나랑 한 방에 넣어놔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. 술 마시자. 먹자, 먹자. 근데 오빠는 혜린이랑 무슨 사이예요? 9년 지게 친구. 오빠. 네, 오빠. 짠. 내 두께 같은 거예요? 아, 네. 어, 말 편하게 하세요. 그래, 너도 편하게 해. 미안, 안 된다. 근데 둘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알고 지냈어? 음, 그냥 부모님들끼리도 친하고. 계속 같은 학교 나와서. 우와, 신기하다. 그럼 누가 먼저 좋아했던 적 없어? 왜? 40살까지 결혼 못 떠나고 같이 살자니까. 뭐야, 뭐야. 둘이 뭐야? 오빠는 못해도 난 무조건 해. 짠이나 해? 아우, 오늘도 힘들었다. 야. 야, 너 뭐냐? 딴 땐 지었는데? 아, 지금 운동 시작합니다. 이제 왔다 갔다. 오, 진짜 별론데. 아, 진짜 미쳤는데. 야. 둘이 뭐 있지? 응? 아, 부라치지 마. 100% 뭐 있어. 100% 뭐 없어. 너 좋아하는 적 한 번도 없어? 진짜로? 야, 9년이야, 9년. 아, 진짜 그런 말 개 많이 들었어. 근데 진짜 가족이야, 가족. 에에. 입장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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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빨리. 아니. 아, 이게 친정된 거 같아. 짠. 짠. 아, 뭐야. 아니, 형, 그만. 저 궁금한 거 있어. 남, 여사, 애 친구 있다고 생각해? 응. 뭐? 스크롱. 네. 고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